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는 아이를 놓은 적이 없어. 진짜로 나왔던데. 다른 아이는 어디? 장가리도 여행을 하고 있어. 손이 통장에 꾸나는 게 나을 땅끝에 여행할 때 쟤맛아주셨다. 내가 이상한 범차기 일까? 계속 구인하시는데 억울한 게 뭘까요 선생님? 캐릭터리는 입고 실리는 건 굿각스인데 내가 이렇게 안 여전히 Impfustered 그냥 제가 제일 주시해서 네, 거기가 있는데 가장 억울한 게 혹시 나도 없던 일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, 저는 아이를 놓은 적이 없다 너는 따로 나왔던 게 없는 건가 어머니, 그러면... 오빠, 모두 스케 Mobil의 여행을 사라지 마시구요 한 번, 다른 아이는 있는 거. 내가 이렇게 안 나가면 이 상황은 그 지금, laisser가 부추어 줄— 네, 거기가 있는데 가장 억울한 것이 나도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든 거 같아요 저거는 애도 못해. 진짜 안 나왔어. 그럼 진짜. 그럼 언니 그러면. 정말. 이 친구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? 네. 없어요. 혼자 남았어요. 다른 나이도 없을까요? 어디 있어? 그럼. 그럼.